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대표님. 오랜만이십니다. 네. 벌써 가을 산만을 식재 시기가 돌아왔네요. 네. 가을에 심어야 젖기입니다. 지금 이제 오늘 비가 와서 지금 가을에는 산만을 수확하신거 이게 지금 몇 년생이에요? 네. 이거 큰게 다 5년 이상 된겁니다. 5년 이상? 그게 몇 갠지 한번, 한무더기가 몇 갠지 한번 세주실래요? 이게 하나 둘 셋 다 세여서 일곱 엽둘 아홉 열 열 한 열 서너 개 됩니다. 네. 그래서 한 주에 얼마에요? 한 종근 하나에? 한 주에 300원씩 합니다. 그러면 채소 주문 단위는요? 네. 100주 이상 다 100주 이상 다 가능합니다. 심는 바, 여기 옆에 조그만건 있는데 요거 뭐에요? 요거는 2년생 짜리입니다. 아, 2년생? 네. 2년생하고, 5년생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서 비교해봤잖아요? 조금만, 조금만, 몇 개만 하고 크기 한 손에 같이 크기 한 손에 같이 거기다가 5년생을 한번 한 개를 5년생을 옆에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. 많이 나죠. 2년생은 100원, 5년생 이상은 300원 그럼 요거 심는 방법은 한번 해 주실래요? 심는걸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? 요거는 심는 방법은 보통 세척 정도 해갖고 30cm 간격으로 용이 있어요. 세척 시켜갖고 네. 소리가 완전히 들어가고 요거 끝에 이 수육까지 땅에다 묻힐 정도로 해서 45도 정도 해갖고 한 3개씩 있습니다. 아, 45도? 네네. 심는 방법 네.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. 묻어놓으면 아, 묻어놓으면 간격은 네, 묻어놓으면 됩니다. 간격은 한 30cm 한 뼈에서 한 번 더 합니다. 안정적으로 아, 30cm 30cm 정도 해갖고 네. 사서 세 개씩 그럼 세 개씩 예, 예, 예. 그러면은 한 4, 5년 쓰면 이게 완전히 무더기가 되죠? 세 키를 쳐서 꽉 차게 됩니다. 요러지 그럼 이게 안 보인 지금 이제 가을에 심으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르는데 봄에 나오겠네요. 예, 봄에 나오죠. 딱 이 내년에 바로 싹 나오면 이 뜯어보고 되죠? 예, 뜯어볼 수 있습니다. 예, 예, 예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요렇게 그럼 요거 2년생은 어떻게 심어요? 2년생은 3개씩 3개씩 예, 예. 요거는 2분 못 따고 네, 네. 한 2, 3년 기다려야 됩니다. 아, 2, 3년 정도? 예, 예, 예. 요것도 다 세게 되겠습니다. 네, 예. 이렇게 해서 30cm 간격으로 네. 이렇게 심으면 되겠습니다. 맨 끝에가 다 빵에 붙었던 거로 해서 이렇게. 45도 갚도로? 예, 예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끝